4월 취업자, 제조업 10만 명 하락, 60세 미만 8.8만 명 하락, 유산규 에디터,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제조업과 청년층 취업이 2년여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11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 2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 4천 명 늘었다. 그러나 60세 이상 취업자가 44만 2천 명 늘어났기 때문에 나머지 연령대 전체는 오히려 8만 8천 명이 줄어든 셈이다. 4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3월에 46만 9천 명보다 적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작년 6월부터 9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지난 3월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취업자가 각각 전년동월 대비 13만 7천 명, 40대 취업자는 2만 2천 명 줄었다. 청년층은 6개월, 40대는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와 50대 취업자는 각각 1만 5천 명과 5만 5천 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 7천 명 줄어 넉 달째 감소했다. 이는 2020년 12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 감소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 충격이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가 늘어나 숙박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은 취업자가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줄었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무급 가족종사자는 감소했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33만 2천 명,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만 4천 명 각각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라 4월 기준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46.0%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수출 감소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수출 감소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